뭐 워낙에 좋아 보이시는데 피부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죠? 선생님.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피부가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우리가 보통 한 4, 50대 넘어가면서 기미나 색소침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부에 수분량이 적을수록 기미나 색소침착에 피부 이상 상태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아침에 좀 물을 드시면서 수분보충하고 콜라겐도 챙겨 먹고 하는 걸 보면 피부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명태껍질도 챙겨 드셨는데 명태껍질에도 콜라겐 많이 들어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돼지껍질, 닭발 이런 데 콜라겐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돼지껍질이나 닭발은 육류 콜라겐이고요. 명태껍질은 어류 콜라겐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콜라겐을 비교해보면 어류 콜라겐의 분자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태껍질도 생소했는데 어린 콜라겐을 드셨잖아요. 어린 콜라겐은 뭔가요? 저 어짜라는 게 이제 물고기 어짜. 린이라는 게 비늘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물고기 비늘에서 추출한 콜라겐입니다. 육류 콜라겐이 1세대, 어류 콜라겐이 2세대라고 한다면 이 어린 콜라겐은 3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하다. 오늘 처음 보는 건데. 그러면 이게 콜라겐 꼭 챙겨 먹는 게 아무래도 그러면 피부 건강에는 확실히 좋은 건가요? 어떤 콜라겐이든 간에. 네, 좋죠.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40대에서 60대 여성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이제 안 먹고 한 그룹은 이제 저분자 피시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고 12주 후에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섭취한 그룹에서 눈가 주름이나 수분, 피부 탄력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균 30대에서 60대의 한국 여성 80명에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12주간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했더니 주름에 깊이하고 눈가 주름이 대조근에 비해서 60배 정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요. 피부 보습이나 탄력도 이런 피부 관련 9가지 지표가 모두 좋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라겐이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죠. 우리 몸에 뭐 관절 뭐 이런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요.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 건강을 다 위협을 해요. 일단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요. 관절염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아를 지지해주는 치근막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치아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잇몸병에 노출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방광의 탄력도가 감소해요. 그러면 나이 들면서 유실금 생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혈관 탄력성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동맥 경화나 고혈압 이런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